이때 뒤늦게 도착한 스타는 바로 이승진 씨입니다. 촬영하고 그러냐고요. 오늘 상세한 거 축하드려요. 고맙습니다. 이승진 씨는 아시아 각국의 50만명 무리꾼이 선정한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. 한국을 넘어 이젠 아시아에 별로 우뚝 선 이승진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승진 씨. 시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진짜 큰 상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팬분들이 직접 뽑아준 상이기 때문에 더 남다를 것 같아요. 진짜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